사춤은 우리나라 댄스 퍼포먼스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작품입니다. 2004년 10월에 초연을 하고 이제 금년 2월 20날 대만의 3000회 공연을 돌파하게 됩니다. 3월 6일 날 저희들이 중국으로 출발을 해서 전인 미답에 그야말로 중국 한국 공연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연을 할 일은 없었는데 5월 중순까지 중국 24개 도시에서 사춤이 공연되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작품 중에 중국 전국 24개 도시를 투어 공연을 한 예도 없을 뿐더러 저희 공연을 초청을 하는 그룹이 폴리그룹이라고 중국에서는 엄청난 대규모 국영 기업입니다. 중국 분들이 저희 공연을 보시고 한국에 아주 매력 있는 이런 공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고 한국을 또 더 알고 싶은 이런 어떤 동인이 된다면 저에게서는 바랄 게 없겠습니다. 한국의 stem 저희 공연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축제 같은 공연. 그래서 아직 사춤을 이름만 들었고 공연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는데 한번 저희 공연장에 오셔서 어떤 철학과 깊이, 위대한 예술원 이런 것보다 무대 위에서 펄펄 뛰는 젊은 춤의 영원들이 얼마나 사람을 즐겁게 하는지 한번 와서 저희 사춤을 들여다보시고 삶의 활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미뤄지진 않겠지만 어느 것은 이뤄져요 같이 이 길에서 꿈을 볼 수 있다면 미뤄지진 않겠지만 어느 것은 이뤄져요 yeah let's go 사랑한 명 사랑한 명 사랑한 명 사랑한 명 비추적량, 비추적량, 비추적량 비추적량, 비추적량